빈티지 F2 자 다시 이렇게 되네 개인 리덕션 메타가 지금 움직이는게 보이지? 지금 마이너스 6dB 감소하고 있는거야 근데 감소한다고 보지 말고 압축된다고 봐야돼 그리고 레시오는 3대1 세팅에서 마이너스 6dB 정도 어 개인 리덕션이 되고있어 내가 리덕션을 언제부터 리덕션이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보자 점점 눌러 마이너스 15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는 컴프레서가 동작이 되는거야 마이너스 20dB 정도로 세팅을 해서 그럼 이렇게 지금 개인 리덕션이 좀 약하게 먹지 마이너스 25 정도는 마이너스 3dB 정도 개인 리덕션 메타가 동작이 되니까 자 이 부분의 음색을 내가 조금 많이 빠르게 한번 줘볼게 어택타임을 제일 빠르게 그러면 수영은 어떻게 된다고? 어택타임을 빠르게 하면 어택신호가 부드러워져 그치? 많이 부드러워진다 되게 빠른거야 지금 0.0 몇인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오직에서 올려볼게 점점 자 20 정도 되니까 어택신호가 대부분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 이 곡에서는 자 그 다음에 릴리즈 타임을 한번 봅시다 자 릴리즈 타임은 이렇게 정말 절대 전체적인 음리즈드 타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리키고 1,4 11,7 감사합니다.